저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요. 그런데 이 앞에 스쿠터가 하나 넘어져 있어요. 바이크? 스쿠터가 바이크인가? 바이크가 넘어졌는데 차들이 오니까 이쪽에, 여기에 있는 교통섬. 권리 옮기려고 하는데 저게 무겁대요. 저게 130km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30km래요. 130km. 130km인데 뒤에 박스가 있어서 배달 박스. 거기에 짐 있으면 150km도 될 수도 있죠. 그럼 혼자서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바퀴가 90도로 틀어져 있대요. 그럼 앞으로 밀면 바퀴가 앞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질질 끌려가는 형상이 됐다는 거죠. 또 교통섬의 연속 높이가 23cm나 된대요. 거기를 들어올려야 되는데 혼자서 못 들어올리고 많이 좀 힘들어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쓰러져서 낑낑대시는 분을 보고 제가 도와드렸는데요. 저 잘했죠? 변호사님 저 참 잘했죠? 오토바이 운전자도 갓길 주행 안 하고 신호 잘 지키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준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라이더분들은 이분처럼 하십니다. 이분이 변호사님 저 잘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세요. 보시죠. 저 잘했죠? 그러시는데요. 가다가... 여기서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저분 저분 저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파트가 틀어져 있네, 진짜 90도로. 네. 아이고, 낑낑낑네. 저 혼자 못 들죠. 이렇게 세우긴 세웠는데 저기로 들어올려야 돼요. 아이고, 저 바람막이도 떨어졌고... 저거는 뜯어내야 될 것 같네. 혼자서는 저거 못 들겠죠? 내 뒤에 저 짐까지 합치면 14050kg 정도 될 것 같다는데. 자, 둘이 같이 해 봅시다. 어휴, 아파트가 완전히 돌아갔네. 들어올려야 돼요. 밀 수가 없어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스쿠터가 아니고 바이크네요.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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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아이고, 아이고!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일단 저기로 이렇게 해야 안전하죠. 아이고, 이제 됐어요? 어떻게 혼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차, 그러면... 혼자 할 수 있으시대요. 뚜벅뚜벅. 저 혼자 저거 하실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서로 눈인사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버큐 잘 지키시고 다른 분들의 어려움 있을 때 도와주는 대부분의 라이더분들은 이분처럼 하십니다. 변호사님! 어,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